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계속 뜰 때는요 이걸 뜨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여기에 가면 파일이 있고 편집이 있고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도움말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를 요 편집에 가서요 기본 설정인데 요거를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에 설치된 업데이트 일정 이런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 일정에서 업데이트를 안함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고 예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종료를 하면 이게 뜨지 않아요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